그날 오후. 한적한 염소 농장에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예전에 흑염소 종자가 좋다고 해서 충남 금산에서 씀염소 분양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호자만 골라줘 봐요. 저쪽 안에 저는. 한눈에 봐도 멋진 녀석이네요. 저는 가져가고 여기 두 놈, 저기도. 그러면 몇 마리? 네 마리. 부자 농구의 염소, 품질이 어떤가요? 시험소로서는 발목도 튼튼하고 아주 우양적인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게 잘 키웠네요. 얼마나 잘 키웠는지 주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타니 주인을 태우고 만처럼 냅다 달립니다. 둘이 잡아도 낑낑. 간신히 차에 태우기를 했는데 끝까지 탈주를 시도합니다. 두 번째 시도.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 다리를 잡아야 하는데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녀석. 계속되는 도전. 철국 뒷다리 잡기를 성공. 쪼꼬쪼꼬는 힘겨두기가 대단합니다. 마지막 네 마리까지 진땀나는 출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잘 가라. 좋은 데 간다. 새끼도 많이 놓고 잘 살아라. 염소 가기 많이 좋아져서요. 저희들 분양이 한 1년에 1억 정도. 그리고 육용 고기가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농장에서 올라가는 매출이 약 3억 정도. 부자농부 농가 수익. 염소 분양 1억 원. 육용 염소 판매 2억 원으로 염소 농장 수익 총 3억 원. 염소 분양이 끝난 농장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이 서롱빛 싱싱한 고기. 이게 바로 염소 고기입니다.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어 특히 여성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는군요. 숯불에 굽는 염소 고기. 그 맛은 어떨까요? 확실히 연하고 맛있습니다. 소고기보다 이게 낫지. 소고기보다요? 이게 낫지. 염소 고기가 지금 얼마나 금값인지 염소 전골 먹으러 가면 이런 거 서너 점밖에 안 넣어줘요. 염소도 좋은 놈 가져가고. 씨 염소. 염소 시식회도 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죠. 네, 우리 부자농부. 염소로 행복해지고 부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장에 나서자마자 어제 아팠던 염소부터 찾아가는 부자농부. 어? 우뚝 서서 새끼들 젖을 먹이고 있네요. 아, 다행이네. 일어나면 되거든요. 일어나면 애들 살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새끼들 젖도 먹이고 하는데 별도로 이제 가져가서 얘는 사료를 못 먹도록 하루 이틀 정도 풀면 줘야 되겠어요. 물 나고 풀면. 아이고, 힘들지? 큰 고비 잘 넘겼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이게 뭐예요? 우리 아기들 변이래요. 그런데 색깔이 왜 하얘요? 미생물을 먹여서 그래요. 미생물이 변에서 나쁜 미생물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좋은 미생물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거름 중에 염소 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거름으로 쓰다는 염소 분변. 사료에 미생물을 섞어 먹여 하얗게 발효가 된 거라네요. 어? 그런데 냄새는 왜 맡으세요? 변에 가스가 전혀 없어요. 변이 발효가 잘 됐어요, 지금 그래. 염소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호흡기가, 호흡기가 잘 안 하죠. 미생물을 먹여 염소의 건강에 안 좋은 배설물 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데요. 일일이 포다에 담는 부자농부. 염소가 300마리다 보니까 오, 처리할 양도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발효가 잘 됐죠? 네, 아주 좋네. 작년에도 해 보니까. 호드랑 회는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같은 크기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월등히 나은 것 같습니다. 농작물 퇴비로 쓰이는 염소 분변. 뭐하나 버릴 게 없네요. 한 포장이 얼마씩 사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비능해가지고 저기한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얻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가세요. 네. 인심 후한 권우종 부자농부. 진짜 부자십니다. 네. ch